자아랭이 대사이즈입니다. 엎었어요. 위에 이런 친구들은 3단 사이즈에 나옵니다. 위에 있는 친구들, 속에 있는 친구들 섞였어요. 사이즈 좋습니다. 아프지 않네요. 사시미 같은 것도 들었고 중간짜리 큰 거 섞여져 있는 자아랭이 대사이즈입니다. 전무침으로 조림으로 드시면 맛있습니다. 사시미 병어입니다. 인상자 40마리들은 시알 좋네요. 자만 빼라. 조림으로 살짝 얼려가지고 썰어드시면 맛있습니다. 밥하고 같이 싸드셔도 맛있고요. 사시미 인상자 40마리들은 사시미 병어예요. 병어 20미입니다. 끝에 아주 큰 사이즈 제일 큰 거 2마리 있고요. 중간 사이즈 보여드릴께요. 사이즈 좋습니다. 괜찮네요. 20미 한 상자 이쁘게 담은 것 중에 가장 큰 사이즈예요. 22 큰 것이 여기도 있네요. 보통 2마리인데 2마리 좀 더 들었습니다. 사이즈 좋은 20미 조림으로 한 마리 썰면 접시에 꽉 차요. 전문점들은 20미를 사실 많이 씁니다. 22배eten 20미를 20미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